네, 방금 나왔던 젠슨 샤논 다이벌전스는 사실 나름대로 우리가 정보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KL 다이벌전스처럼 약간 디스커션을 하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샤논 다이벌전스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좀 해보면요. 젠슨 샤논 다이벌전스 자체는 KL 다이벌전스를 안다고 하면 상당히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KL 다이벌전스 두 개가 합친 형태인데 근데 KL 다이벌전스 P 디스트리뷰션과 Q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거리를 재는 것이죠. KL 다이벌전스는 사실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것에 어퍼 바운드는 존재하지 않죠. 얼마만큼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거리라고 하는 건 다이벌전스라서 디스턴스 매트릭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퍼가 지금 없어요. 어퍼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재미있게 젠슨 샤논 다이벌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레이 오퍼레이팅하는 레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0보다 크다. 이것은 얼마든지 상상하시죠. 왜냐하면 P와 Q가 동일하다라는 상황이 돼버리면 P와 Q와 동일하면 2P분의 2가 되고 P가 되고 2Q분의 2가 되고 Q가 되고 0, 0이 돼버리니까 0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2에 대해서는 즉 어퍼가 존재한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미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뭐 이것을 상세하게 제가 지금 푸브는 하지 않고 관련된 정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얼마든지 서치할 수 있는데 개념은 그렇습니다.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KL 다이벌전스는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거리를 재는 것이죠. 어시메트릭하게. 근데 하나는 에버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P와 Q가 아무리 멀어지려고 한들 에버리지인 상황에서는 멀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상이. 그래서 P와 Q가 결국에는 되게 달라져야지 되긴 할 텐데 근데 P와 Q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한들 그 거리를 재는 그 두 개가 중간에 이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P와 P까지 거리. 이 에버리지를 두고 Q까지 거리를 재고 있으니 이 어퍼가 사실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 어퍼 바운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같아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0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Q와 P는 KL 다이버전스에 이게 KL이 되면 P와 Q는 어시메트릭해서 같아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젠슨 샤논은 보시면 시메트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메트릭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샤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포메이션 시어리에 아주 가까운 영향이 있습니다. 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X라고 하는 어떤 abstract function을 상상을 해봅시다. 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함수는 어디서 정의된 거냐면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확률 함수 같은 거다. 그죠? 확률 함수 같은 거다. or a mixture distribution mixture distribution이라고 하면서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죠? X라는 것은 함수에 대한 것, 확률 함수에 대한 것이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with a mode selection 없지 mixture distribution인데 mixture distribution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면 normal distribution 1, normal distribution 2, normal distribution 3가 있다고 하면 mode 1, mode 2, mode 3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mode selection이 일어나는 z2가 존재한다. 즉, z2라는 것이 있어서 mode selection 1에 대해서, mode selection 2에 대해서, mode selection 3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ith two mode components of p and q라고 했네요. 지금 따지고 보면 mode 3 이거는 빼고 이게 예를 들면 이건 없다 치고 그래도 여전히 mixture distribution니까 얘가 p고 얘가 q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X라는 것이 샘플링돼서 나오는데 p에서 샘플링돼서 나오는데 z2는 0 즉, z2가 우리 그래피칼 모델링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z2가 0으로 select 되면 이렇게 되고 z2가 1, 6 select 되면 q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indicating, 스위치를 할 수 있다. z2라고 하는 것이 샘플링돼서 나오는 distribution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mode proportion이라고 하는 것이 z2라고 하는 selection이 0과 1 사이의 z2 selection이 유니폼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x라고 하는 function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x라는 function이 이렇게 나와있다고 쳐요. x라는 function이 이렇게 나와있다고 치고 그럼 이 x function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까? 따져보자는 겁니다. information theory 차원에서 그럼 information theory 차원에서 따져보려고 하면 뭘 더 여기서 도입을 해야 될까요? 어떤 툴을 도입을 해야 될까요? 즉, information theory 차원에서 따져보려고 하면 별 수 없이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여기 따라서 나오는 인포메이션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특히나 x라는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이 나왔잖아요. p와 q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x라는 p와 q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나온 x라는 디스트리뷰션의 엔트로피와 인포메이션 개인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인포메이션을, 인포메이션 개인을 따지는데 인포메이션 개인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선택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의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z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z라는 것을 컨디션 걸어가지고 x가 샘플링 되는 것이야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의 엔트로피와의 이 차이를 우리가 개인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전개를 해보자고 하면 그러면 뻔한 것이죠. hx라고 하는 x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하죠. x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m이라고 우리가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위에서 정의해놨으니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따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hx바 z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즉 z가 컨디션으로 있는 상황에서의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되겠죠.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보면은 결국에는 사실은 마이너스이긴 할 텐데 마이너스 엔트로피니까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또 동시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p의 엔트로피와 q의 엔트로피의 합과 2분의 1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믹스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죠. p 플러스 q 분의 2분의 p 플러스 q로 되어 있으니까 대체해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어차피 리니어하니까 이제 리니어하게 분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분리를 이렇게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것도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까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린 따지고 보면 합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합치려고 이 p라는 것과 이 p라는 것이 합쳐질 수 있게 되겠고 2분의 2분의가 합쳐질 수 있는 q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자 하면 p 로그 p 빼기 로그 m 이렇게 합쳐질 수 있고 q 로그 q 빼기 로그 m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트레이닝 된 사람의 눈에서는 뭐랑 똑같아져 버려요? kl 다이버전스랑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가 되겠고 이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가 되겠다. 즉 p와 q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같은 웨잇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그래피칼 모델 혹은 믹쳐 디스트리뷰션의 덴스티가 덴스티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개인을 따져본다고 하였을 때에 인포메이션 개인의 값이 결국엔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가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